쌀쏘이 미슨 족 난 노래 만들어 미슨 족 미슨 족 메이플스토리? 초딩 방학 때 한 번 해봤어 리부트서버? 그게 뭔지도 몰라 하지만 요즘 유행하는 노래 요즘 즐겨듣는 노래 가사는 하나도 모르겠지만 노래는 좋으니까 상관없잖아 부모와 슬픔을 게임을 하는 사람들의 몫 난 우연하고 기쁨을 즐길 뿐이야 얘네 마인드부터가 리슨 족이네 난 노래 만들어 리슨 족 리슨 족 난 노래 만들어 리슨 족 리슨 족 쌀쏘이가 이런 뜻이었어? 리슨 족이 이런 뜻이었어? 네벤남이 이런 거였어? 노래를 듣다보니 깨달아가 그들의 세계관 이들의 유니벌 아픔과 쌀쌤이의 분노 별의별의 사악한 행적 식당으로 딱 뷰하자면 사장님한테 음식 좋은데 웨이터가 내 끼내 적어놓은 아니 저거 SOS 쏙쏙 되잖아 리슨 자가 아니 개 어려워 하지만 나는 괜찮아 이젠 모두 알았으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나는 게임 한분 리슨 족이라 아무 상관이 없어 난 노래 만들어 리슨 족 리슨 족 난 노래 만들어 리슨 족 리슨 족 리슨 족 리슨 족 리슨 족 우리 모두가 리 리 리 리 성주 리 성주 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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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직접 쳐보고 싶다. 언젠가 방송에서 3D 데뷔하면 이 춤을 꼭 커버해보겠어요. 진짜 개킹 받는 춤. 창극기!